트랩 부스터 트랩 부스터 풍선 판로 왔다구요? 다 터졌는데요 저는 풍선을 터뜨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내가 잘못 써나닌 듯 티센트 시프 낙스맨 노블 여기도 입구 2개 여기 여기 길은 겹치는데 바리케이트를 어디다가 둬야할까 여기 놓아보자 어떻게 되는지 여기 얘 위치 이상해졌는데? 문을.. 문을 왜 때려? 대부분은 오류입니다 이건 좀 그런데 마리케이트에서 좀 아깝잖아 이거는 좀 그런데 이거는 좀 그런데 마리케이트에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광차가 그렇게 믿음직하지는 않아요 물론 있는거 이용해 먹는게 좋긴 한데 그 그 그 그 그 여기다가 바리케이트 까는거는 확실히 필요할거 같고 두버프.. 두버프 없지 그래도 이건 여기 깔지 말고 여기 깔자 그래도 이건 여기 깔지 말고 여기 깔자 광차 터지면서 바리케이트 데미지 들어가서 폭발하는 광차 때문에 바리케이트 데미지 입는 것도 있고 이것도 필요하죠 얘가 여기로 도는 것 까지는 괜찮아 어쨌든 얘들은 다 여기로 모이니까 독 깔고 여기로 오는 애들을 광차로 내보려면은 바리케이트를 여기 깔면은 폭 폭발하는 것 땜에 이게 터질 거거든요 이거는 별로 좋은게 아니야 여기 애들을 어떻게 해야 여기로 내볼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두개를 박을까 근데 너무 돈 낭비하는 것 같은데 왜 이 모양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은 일단 해볼까 얘들 길이 왜 이렇게 되지 혹시 데몬도 잘 치일까 아 데몬도 잘 치인다 우리 데몬 왜 이렇게 호구해요 아 데몬 차에 치이잖아 아 너무 아프고 네 너무 아프고 아이고 우리 데몬 하나 더 깔자 데몬님 당시를 기억하겠습니다 데몬 노소요? 아 위쪽에 나가야 되죠 바로 다음부터 나오네 아 여기 깔면 되는데 실수했다 여기도 데몬습니다 데몬 너무 아프고 아 우리 데몬님 너무 그각 환경에서 일하시는데 저렇게 힘든 환경에서 왕사를 몸으로 받아가며 힘들게 일하고 있어 여기도 가시 하나 깔아야겠다 데몬님 데몬님 이거 하프트랩을 해야겠죠 아이고 박수 약하여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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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피우고 있어 너무 불쌍해 데몬 너무 불쌍해 아프다 계속 피우고 있어 데몬 데몬 트랩을 여기 깔 게 아니었네 푸시 트랩을 여기 위로 올렸어야 했는데 이거는 힘도 못 쓰겠다 이거 치우자 같은 장소에는 못 가는 거야 데몬님 당신의 희생은 믿지 않겠습니다 진짜 아이 데몬들 맨날 차에 지우고 말이야 못 봐주겠는 거 이거 진짜 개굴이다 여기 있는 거 아무러기님 반갑습니다 극한직업 데몬 어 뚫린다 이거를 밀까? 아닌데 미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어어 통과할 뻔 레몬은 기억할 것입니다 데몬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골 좀 아니 맞 좀 봐라 데몬 돈들아 골 좋다 데몬 돈들 어 잠깐만 밀린다 넌 안 밀려 여기 힐러가 너무 많아서 잘 안치네요 여기 하나 더 만들자 여기 하나 더 만들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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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sca 개꿀됨이네 골 좀 봐라 데몬 드라 맞쫓다 광차 프리딜 데몬이 역으로 끌고 광사가 프리딜하고 있어. 어 밀린다. 막았다. 골드온베라 맞췄다. 아.. 데몬 개꿀. 트랩 부스터. 옆에 있는 트랩들 강화해주는 그런 거겠죠. 피어토템. 꼴 좀 봐라 맞췄다. 두 군데 옵니다마는 한 군데를 막아줄 수 있겠죠. 여기 막음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이걸로 밀고. 데몬. 끈끈이. 끈끈이. 두워프가 있네요. 근데 두워프가 여기까지 인식을 안 할 거야. 이리로 오니까. 뭐하면 데몬까지 샥 밀어버리고. 데몬이 푸쉬 트랩에 밀릴까요? 해볼까? 혼자 시작해보자. 애들 좀 많이 오니까. 이거는 까시를 깔아. 까시를 꼭 깔아야겠네요. 까시를 꼭 깔아야겠네요. 애들 되게 많이 온. 아잇. 테본님. 아이 재밌다 근데. 데몬 날아가는 거 같아. 데몬 날아가는 거 같아. 아까. 아까. 경계에 걸쳤을 때는 데몬 안 날아갔었는데. 이거 여기다가 깔아야 이거 쓸 수 있죠. 여름휴가 나갔잖아. 아잇. 아잇. 뭐야. 데몬 뭐해. 맞고 있는데. 아 이거는 일 못하지. 데몬 왜 맞고 있어. 찐따야. 이름만 데몬이었네. 55% 세일이라고요? 내가 살 땐 세일 안 했는데. 너무 슬프다. 세일 조금만 기다릴걸. 스팀이 스팀했네. 조금만 기다릴걸. 발 빠르게 해야겠네. 장 쏟하는 거 그렇네. 수고. 저요시 저요시 단돈 4천 4백원? 이거 꼭 싸야겠는걸? 세몬돈다 아니, 이걸 안 산다고요? 이걸 안 사면 뭘 사죠? 이틀만 붉으면 살 수 있는... 여러분 붉어서 게임 사야죠. 어디다가 더 깔지? 짝이 깔 때가 뭐... 푸쉬 트랩이나 시계 하나 박아놓을까? 어디까지 날라가지 이거? 맞네, 푸쉬 트랩. 아니 저거밖에 못 밀어? 야 너... 꺼져. 이게 뭐야? 가시가 다 조지니까 깨웁자. 뒤에 뭐 센 거 나오나? 위자드가 나오네요. 헤비아머라.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아, 업그레이드부터는 큰일 났다. 이거 미리 깔아놓자. 이거 미리 깔아놓자. 괜찮아. 우리에게 돌멩이가 있어요. 최후의 보루. 돌멩이. 시원하게 스트라이크 한 번 치겠습니다. 아, 다 배속하자. 가시가 다 잡아주는데 뭐... 마지막 라운드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라운드에 나온 애들이... 어떤 애들이 제가 모른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다 배속을 수상하기도 하. 다 배속으로 could we have for them? 아, 다 배속을 받 teil진 마세요. 너무 Perry가 엄청나는 것 같아요. 아..밥지많다 자 옵니다 골렘 위자드가 수환합니다 골렘을 수환합니다 체력 8밖에 안되는데 야 벌써 죽었는데? 뭐야 이거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세비아머와 골렘들 아 이거다 먹으라 찍 뭐야 너무 쉽잖아 포그에 살아 피어토템 피어토템은 뭐하는걸까? 일단 나가자 나가 나가 예 계속 이런 방식 게임일거에요 난이도를 룬 박아서 올릴 수 있어요 인페르노 트랩 드디어 방사 데미지 트랩이 하나 더 나왔네요 피어토템 언락되.. 언락됐다면서 어디갔어? 아 이거구나 공포토템 공포토템 어디갔어 아 이거구나 한번 써봅 한번 써봅시다 피어토템 뒤로.. 뒤로 가는 효과 있어 별로인거 같은데? 안쓸려 이거 안쓸려 이거 어디갔음? 거여운 박쥐나 덧가죠 뭐야 이거 맵 희안하네 맵 희안하네 불 써보자구요 데몬 구이 데몬 구이 데몬 구이 어실 데몬 빠져있구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를 하자 바리케이트 4레벨 되면 어떻게 되지? 데미지를 준다고? 아닌가? 뭐가 달라지는거야 아 해석이 안되네 아 이 벽에 함정 설치 가능 좋네요 바리도 업그레이드 할만하네 바리도 업그레이드 할만하네 바리도 업그레이드 할만하네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나 여기가 1번이고 여기여기여기 금방 다 나오는데 바리를 깔아서 이렇게 깔까 바리를 깔아서 여기까지 막아? 그러면은 밑으로 들어온데 어잇 왜 피어들고 왔지? 부어볼까요? 부어볼까요? 인페르노 트랩도 한번 써보자 15레벨까지 15레벨까지 찍고 어디갔어 아 이거 획득한 스테이지에서는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드버프 드버프 같은거 나오나? 안나오죠 음 드버프 전혀 없는 맵이에요 아이 피어 토템 징하네 파이어벨 파이어벨 10레벨 찍었습니다 커용 불 박쥐 파이어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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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파이어벨 테몬 테몬? serum 저기 ai 캐시가 최곤가? 뭐야 니들 왜 그거 때려? 와 닥치구이 박쥐도 맛있게 구워지는데? 업그레이드 못하죠 이거 어떻게 박쥐? 이걸 일단 이걸 깔까? 이거 뭐 막겠지? 막겠지 뭐 막겠죠 뭐야 여기다가 뭐를 안 할까 해서 자 어우 시원하고 아주 맘에 들어 아이 데몬 용도 너는 왜 거기 나와서 갈리니? 신선한 데몬 가공용 신선한 데몬 가공용 센 애들 나왔다 데미지 1점 용인데 저걸 여러번 때리는 거겠죠? 가시가 데미지가 없네 데몬 가공용 데몬 가공용 커여운 박쥐 돌 박쥐 공기 엑셀런트 쭉쭉 진행하니까 좋구만 골드러쉬 리페어 킷 리페어 킷은 뭐 바리케이트 수리하는 건가? 야 이거 맵 맵 조금 더럽네 뭐 바리케이트를 이거 드버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드버프 있어도 바리케이트 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광차도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그래도 일단 바리케이트를 깔아야 될 거 아니야 2번이 여기야? 1번은? 1번이 여기 아니야? 아 1번 2번이 여기구나 리페어 킷도 확인해 봐야 되죠 리페어 킷도 확인해 봐야 되죠 바리케이트와 문을 완벽히 수리합니다 이거 들고 가야겠다 이거 쓰라고 만들어놓은 매비는 아 이거 말고 앗! 업그레이드 못해 데몬님 또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최고의 데몬 데몬이랑 그라인더 쓰자 데몬님 당신의 희생은 기억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데몬 맞고 있네 아니 제본 너무 불쌍하잖아 온다 온다 이렇게 수리할 수 있죠 아이 데몬 너무 불쌍한데 문도 수리할 수 있거든요 수리해 주겠습니다 데몬 이거 위에다가 설치하려고 여기 깔아 놓은 건데 바꾸라야겠다 빚모님 아 이거 데몬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빨리 수리해야겠다 잠깐만 여기다 깔아도 되겠지? 여기 깔았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 깔았네요 빚모님 이거 못 잡나? 못 잡나? 아이 다시 길킬은 왜 없나요? 일단 이렇게 시작하자 이거 빨리 제가 저걸 빨리 봐줬어야 했는데 뭐야 리페어 킷 어디 갔어요? 왜 장착 안 돼 있어 아 데몬이 폭탄 검사를 막아줘야 이게 안 까지네 데몬을 일단 깔자 아 데몬님 당신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 데몬이 폭탄 검사를 막아줘야 되네 이거 그래서 빠리 케이크 안 터지려면 이거 필요한 거였어 제가 제가 3번부터 여기서 나오고 오른쪽에서 나오고 4번부터 위에서 나오는군요 이거 불트랙을 여기다 깔아줄까? 3번부터 4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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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부터 1번부터 2번부터 4번부터 약간 띄엄띄엄 나야änger 인간 크게으로 을자로 돌린다고 9년 państ 잠깐만 아 너무 급했다 잘못 눌렀네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 안 돼 어떡해 이거 아 다행이다 방차가 해줬다 이거 언제 받았지 데몬도 까맞아요 아 힘들어 이거 수리해주고 왜 이렇게 빡세지 이거 이번판 뚫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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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이거 설치하면 또 데몬 가공 가공력도 있는데 어떡하지 뭘로 막지 안 돼 잠깐만 어그로 튀잖아요 데몬 탱님들 뭐하는 거예요 아 탱님들 어그로 지네 탱 내려라 아이고 이거 또 샌다 아 여기 바리케이트로 다 막아도 되는구나 내가 이걸 잘 못했네 이거 세 칸 다 바리케이트로 막아야 되네요 이걸 왜 열어놨지 아 뭔가 진작에 이렇게 막았으면은 아 아 아 야 야이씨 안 돼 광차 저것도 데몬으로 광차 폭발하는 거 막아줘야겠다 데몬이 빡세게 폭발 광차를 막아줘야 되네 데몬님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 기억하겠습니다 아 이딴 거 찍을 게 아니라 데몬을 찍고 끈끈이도 이번 턴에 안쓰니까 데몬을 계속 찍자 폭발 맞이 데몬이 폭발 광차를 다 막아줘야 돼 아 슉 그만큼 다른 트랩을 많이 안 까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아 너무 아프고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안 돼! 오 데몬이 망했다 이걸 데몬 아잇 두오프다 두오프다 슉 슉 슉 슉 슉 슉 슉 crucial 픽 킷 산칸 위에다 깝시다 늅 막을 수 있겠죠? 이거는 업그레이드랄까, 여기 있는 거는? 이거는 못 막네,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바리킬트 강화해야겠다. 여기 있는 공격 지켜봐. 여기 있는 공격 지켜봐. 안쪽으로 가려줘. 여기 있는 공격 지켜봐. 여기 있는 공격 지켜봐. 여기 있는 공격 지켜봐. 음~~ 누구야? 추리해 빨리 야 이거 왜 못 잡어 야 아우 빡세 잠깐만 배송 낮춰 잠시만요 아 그러네 여기도 바리케이트 깔아도 되네 아 이게 뭐야 꺼져 됐다 이러면은 여기로 몰려오니까 막을 수 있겠다 빈낭비 엄청했네 아 왜 폭발 광차만 나와 빛나는 거 나와서 봐 아잇 광차가 왜 이따구로 나와 아잇 아잇 광차 가차가 너무 안좋아서 여기에다가 불 깔아야겠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 이거 클리어할 수 있나 클리어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클리어하도 일단 경험치는 주잖아요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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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엥 일단 바리케이트를 깔자 아이 리페어 왜 자꾸 빠져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아닌데 폭밟아지 갓몬 여기다가 깔아야지 다 여기로 오겠죠 어우 나 갈 뻔 여기까지 가치고 그럼 이제 데몬만 수원하면 되죠 여기 여기가 급하겠다 니들 왜 여기로 와?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로 오는 거는 막을 수 있어 충분히 각지 적어내 와 잠깐만 폭발광차가 너무 없다 퇴무니란다 뭐야 치워 대부분은 버그인다 대단다 주문한 곳은 지역에서 뒤집중 의미 한 곳으로 이렇게 떠나 눈물이 널 리페어 안 들고 왔어도 되겠다. 뭘로 막지? 이거? 돈 없는데. 아 아 아 안돼. 퇴몬 뭐한? 우리 퇴몬 뭐한? 불 터렛이나 이런거 하나 깔아놔야겠네요. 불 터렛이나 이런거 하나 깔아놔야겠네요. 왜 여기 데몬 어그로가 안 걸리지? 쟤들.. 데몬 어그로 안 먹는 애들인가? 데몬이 그냥 한 그릇 뚝딱 다 놔서 당하고 쟤들이 우혈 입성하는거구나. 데몬이 약해요. 그러면은 나이트 잡는 그 트랩 볼트 트랩 있잖아요. 그거 그거 들고 오면 될 것 같은데. 볼트 트랩. 오랜만에 이걸 써야겠구만. 음 리페어도 넣겠습니다. 음 리페어도 넣겠습니다. 독 트랩이요? 그것도 괜찮겠네. 너무 재밌어 보이죠? 너무 재밌어 보이죠? 하나..볼까? 안되네. 빠리케이스를 낮추고 찍고 돈 찍고 됐다 이건 클리어 각이다. 아무튼 클리어 각임. 독은 여기 깔아야겠죠? 네 컴은 안되고 모바일만 한글됩니다. 심의를 받기 싫었나봐요. 심의를 받기 싫었나봐요. 터뜨리만 한글됩니다. 또 여기서 터져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먼저 튀어야 되나? 아이고 실패 된다. 여기 빨리 안 막으면 안 되는데 안 되나 아유 이런 문 수리해주고 나이스 방차 방차 진짜 센데 그러면 이제 문은 다 막았어 볼트 트랩을 이제 볼트 트랩을 설치할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지 과연 트랩도 놓을까요 아이야맨 이거요? 박시계 강화 이거요? 얘보다 얘가 더 일하지 않을까요? 풀업했고 이것도 풀업하고 바리케이트 안 깨지게 조심하고 이제 데몬 하나 더 볼까? 데몬님 또 볼트 받는 거 아뇨? 볼트를 또 어디다가 놔야 될까? 직선 루트는 딱히 없거든요 데몬이 볼트 맞고 있어 이거 위에다 넣자 됐다 나이트들 왔다 뭐야 이렇게 쉽게 막아? 아니 이렇게 쉽게 막는 거를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딱히 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어? 아니 이렇게 쉬운 걸 그 고생을 했다고? 여기 조금 약한데? 확실히 물량이 약하네 확실히 물량이 약하네 빠세! 아니! 야! 광사 때문에 빗나봤잖아 돈 남을 땐 바리케이트 빵이 최고지 아이 데몬 불쌍한 거 봐 앞뒤로 맞네 불쌍한 우리 데몬 아 이거 끝이에요 트랩만 맞는 걸로 깔면은 쉽게 쉽게 클리어가 되는구나 그리고 리페어 킷이 생각보다 하는 일 별로 없었어 그냥 바리케이트 강화하는 걸로 회복하는 게 괜찮겠네요 네 모든 트랩 아니다 그러게요 데몬 저게 끝인가 업그레이드가 자 레이스 오브 데스 죽음의 질주? 경주? 뭐야 여기 막 밀어넣고 싶지 않나요? 몇 개를 놓으면 저기다가 넣을 수 있지? 몇 개를 놓으면 저기다가 넣을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여기로도 보낼 수 있잖아 클래식한 클래식한 느낌인데 두오프 나오나? 호스맨 말타네들 나오는구나 시프 200마리 나온다고? 뭐지 이거 깨시 맵인가? 시프 200마리 나온대요 마지막에 깨시 깔자 일단 바리케이트 쓰고 이거 끈끈이 쓸 거고 볼트는 이번판에 안 쓸 거고 대신 깨시를 쓸 거야 이것도 빼 이것도 빼 폭탄 데미지 보너스 주는 거야? 쿨타임 슬로즈는 이 아니네 음.. 스프링도 쓰죠 푸쉬도 쓰고 아 이걸 쓰자 차라리 화염방사 끈 끈이 이렇게? 화염방사 끈 끈이 일단 깨시 깨시 쭉 깔아볼게요 일단 깨시 깨시 쭉 깔아볼게요 이거 나중에 갈아올 굳이 이렇게 저렇게 깔 필요 없네 여기 깨시 루츠 드니까 포스맨도 까시 피해요 아 왜 리페어 들고 있어 잠깐만 트랩 부스터도 한번 써보자 파푼 트랩이랑 까시랑 글로우 어레이닝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막고 여기부터 까시랑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뭐지 뭐가 되네요 일단 하푼 트랩부터 먼저 깔자 다 피하는데 잘 안 잡힌다 야 저걸 못 쓴다고? 잡아 야 왜 에임 애들 좀 이상한데 상태가 왜 저래 왜 저래 쟤들 왜 저래 쟤들 에이 나 이 맵 이 맵 잘 모르겠어 이상해 이 맵 죽매 아니 좀 잘 좀 밀어넣어봐 아잇 좀 잘 좀 밀어넣어봐 아 트랩포스터 한번 써볼까 아 쿨다운이 절반이 되네요 효과는 좋네 점프트랩 옆에 끈끈이오 점프트랩 옆에 끈끈이오 점프트랩 애들 안 맞는데 빨라서 아잇 뭐 맞긴 맞네 용 용 아 이거 이상해 게임 아 이 말들 나오고 나서 이상해졌어 말 때문에 게임 잘 해줬어요 말 때문에 게임 잘 해줬어요 포미바퀴 더 쿨타임 반으로 수려줘요 가시를 어디다 넣어야 더 좋은 놈들을 달라낼까 얘 너무 일하는 중 많은 중 하는데 기후 이런 말 저것들 떨어뜨리려면 이거 힌 더 쎄야될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못 미네 가시 빨리 녹합시다 나중에 무더기로 나올 때 잡아야 돼 자쿠 빠져나가네 자꾸 빠져나가는 저거프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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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말 뭐야 애들 나 뭐하는거야 나 못달아가겠어 그리ogen 들어 이럴 잘 안 좋다고 ou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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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가? 말 알아서 쏙 들어가는데? 이제 때려온다! 도저히 백마리 끈끈이 위에 안 깔지? 끈끈이 위에 깔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끈끈이에 내가 안 깔지 근데 충분히 막네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 죽어 빨리 매너겜 해 야 매너 해라 야 비매너 벤 좀 나이스 나이스 굿보아 굿보아 굿보아